더 이상 kilometer 오! 오호호 또 새로운 놈이야 이놈이 마비를 쓸 것 같아 니가 마비 소재 주는 놈이지 너지 오케이오케이 너야 너 진행속도 되게 빠르다 진짜 목 진짜 막 터주네 펑 뭐야 진짜 펑이네 돌멩인 줄 알았는디 진짜 펑이었어 토끼의 골짜기냐 아우 우중충하네 쟤 질척질척 어우 좋아 그냥 뚝 떨어져 버리네 익명은 오 뭐야 이거 이게 그 우리가 연락에 잡았던 개냐 이 맵 전체가 얘 뼥따구냐 아니 맞나? 좀 주의 좀 둘러보자 이 뼈가 걔꺼야? 한번 오봐서 이렇게 큰데 원래 이렇게 큰가? 번호표 사왕룡 사왕룡 뱀자석이 뒤져가지고 이렇게 맵이 됐구만 신기하다 어이 뭐야 곱등이야 더러운 것 자발쓰고쓰 세스코 호우 호우 너 말고 루니가 막아줘 어 얘 잡히지 않는 놈인가? 아 얘 뭐야 아 넌 삐익소리 익숙한 이 삐익소리 얘 그거지 뭐지 얘? 칸타로스 아 이 거지같은 놈 얘도 나오네 짜증난다 벌써 근데 얘는 그렇게 짜증나는 놈은 아니였는데 퀘스트가 많아서 짜증났었어 세컨드제할 때 뭐하는 이렇게 이 자식 잡아오라는 퀘스트가 많았는지 소재적으로 많이 필요하지도 않았는데요? 삐익 소리도 그대로야 너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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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독은 한번도 안걸렸어 독 누가쓰는거야 나 아직까지 모르겠네 아 얘한테 물리면 이빨에 독있다 마비독인듯 제일 잘나온 무기 음 난 렌스라고 생각하네요 렌스 손맛이 제일 죽여주고 아니 송검 송검이 진짜 그 뭐라 그래야 돼 컨트롤을 하는 재미가 있어 되게 간편하면서 생각보다 물론 0순위는 해머야 어 너 여깄다 너구나 곰같이 생겼네 곰인지 코브란지 포효도 못해 빠보녀석 에잉? 대굴 자빠져버리네 아야! 우와 좀만 더 축적되면 마비다 나 마비 있습니다 어 포효도 하긴 하는데? 아! 마비다 근데 마비 안걸려 음 미기라 이자식들아 밀지마 안되 complain 아이 잠깐 sheep 걸렸다 마비 이케 하트롤들 아 마비 얼마나 인가 und 댕댕아 아하핳핳핳 와아 개다로운 것들 이씨 본때 보여준다 훙훙훙 도스 기로스 여기 부금드그룹 너무 음진하다 분위기 딱 있네요 대가리 빡 이빨 다 부사봐라 이씨 이빨 오이씨 오이씨 아파 어 워메 살려줘 가버렸 오오 살았다 살았다 저 땡으로 한바퀴 구르기가 되게 데미지가 쎘을 것 같은데 고금드 으아아아아악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옥 어 아프다 어아아악 마비침에다가 마비 이빨에다가 어휴 넘어간거 아니야 아아아아 아우 아우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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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살 때릴게 아! 얘 은근히 은근히 이동하면서 어! 뭐야 이거 갑자기 벌떡 불어넣기도 하고 두시 두시 어! 자빠지기 하하 아 이거 수도를 갈면 위험한데 됐다 댕댕이 역으로 댕댕이 댕댕이 아야! 와아아아 이거 거지가 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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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것 좀 거지가구만 어 힐 힐 힐 하하 하하 어딜 들어 누워 이 건방진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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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찔러 나이스 터뜨려야돼 오케이 우후우 휴우 오우 겁나 센놈 오우 저거 호획으로 잡을까? 호획으로 잡으면 이득일 것 같은데 호우! 예쓰 잠보까지 다 날려버렸어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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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들어오세요 호획 겁나 한다 어헝 안 돼 드리프트 조심해 전해 오호호호호호 등짝 좋구요 어 마비 어 등짝이 탔을때는 마비 안걸리나? 단차 오피 음흠 으흥으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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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잠깐만 꼬리 잘리지 않을까? 어 뭐야 머리 탔에 어허 으흐흥 도시빵! 와아오 임매이징 막못가윽? 이걸 어? 잡았네? ㅋㅋㅋㅋㅋ 회풀탄으로 잡았네 아 이거 날락꽂기기 썼으면 이동하면서 뻥 사망이었는데